오세요 오세요 형님 어머님하고 동생도 어서오세요 연말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는데 와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닭 튀기다가 신나서 춤추다가 무릎에서 무두둑 소리 나더라구요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저희 와이프 친구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되어서요 닭을 튀겨다 가져다 주려구요 크리스마스 오세요 고춧가루 올해는 제가 무릎이 아프고 코로나로 인해서 처갓집에 못 갔습니다만 여러가지 선물에 아주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먹을 수 있고 사전을 자 dö towards by ו 3 과연 샀 yog 네, 저는 아마도 여기가 많이 많이 합니다 오, 저의 bath bombs! 아, 만약에 함를 입고, 아하! 네, 만약에 함라이크가 꽤 많이 있는데요 아, 이게 핸드폰으로? 네 아, 아하! 일본에 한 번! 네 와, 그다니라는 것 같아요 와우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엄청 많아요 한 벚꽃의 초콜릿 오오오 다음 주에 가지고owe고 어떻게 알 수 있을 if your cat is pooping to kill you 아 uploading? 아니요 곧이 은행 곧이 곧이 곧이愣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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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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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섞었죠 베리 크리스마스 이 중에서 만났습니다